최근 구준엽 씨가 사랑스러운 대만 스타 처제 서유재 씨와 함께 대만 매체와 인터뷰하는 장면과 그녀가 진행하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두 개의 짧은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예고편 정도로 보이고요. 아마 며칠 후에 전체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같이 예고편 내용 보시겠습니다. 우리 첫째는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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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. 우리 첫째는 10분의 주인공입니다. 제가 촬영을 볼 때는 이게 진짜 문제죠 알죠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도 좋은 게 그런 거 없어서 틴틴 뭐지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게 그게 어느 쪽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스essa 어디서 지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경우가 하고 끝날 때 저희도 계속 있는 저희도 가겨 Ikr Kimberly 계속 이SE가 계속 당황하는 거 제가 있는데 혹시 술주의면 내 중국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정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는 이제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는 이제는 말이야 그는 이제는 말이야 그는 말이야 그는 말이야 그는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지도해 그는 말이야 희은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그럼 마마 대다시, 시부러 간다시요? 어머니는 전부 다 희은이에게 다 도와요. 그냥 자주 못 보니까 보고 싶어 하시죠. 지주, 이동도 전화 신화.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생활이 있나요?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. 노고해하실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도 너무 많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저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. 영무! 준비해주세요! 아, 쏴! 하하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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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핫! 하하하하핫! 하하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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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11월에 발생한 서유원 씨와 전남편과의 법정 투쟁으로 구준혁 씨 또한 적지 않은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의 성실함과 인내가 다시 빛을 발할 것을 믿습니다. 구준혁 씨 화이팅! 하하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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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핫!